구독의 수준이 다들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악화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편향된 노출과 편향된 기억 때문에 그러면 사실 요즘 우리 계속 그런 얘기 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매체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관심 분야에 집중돼서 우리가 노출이 되잖아요 저도 TV에서 그냥 뉴스 본 게 언젠지 마지막으로 기억도 안 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향성은 오히려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편향된 기억이야 사실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지만 이 편향된 노출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네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도덕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 집단지성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좀 정말로 나빠진다고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해서 그렇게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이냐? 그렇죠? 네. 이 시점에서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적어도 이제 객관적으로는 뭐 그런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이제 뭐 많이들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유명한 벽돌책 스티븐 핑커가 지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렇게 동의를 구하시면 저는 안 읽어봤는데요 그 벽돌책 아직 못 보셨어요? 이게 끝까지 읽은 사람이 별로 없다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의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낙관적인 내용이거든요 세상이 좀 평화롭게 변하고 있다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없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한두 가지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왼쪽 그림은 서유럽 전역의 장기간 살인비율입니다 사실 통계가 이제 뭐 아시아나 이런 쪽은 통계가 좀 부족한 그런 면이 많아서 서유럽 중심으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1300년에서 지금 최근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은 다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와 근데 살인률이 막 55%가 넘어요 1300년에 저게 어느 나라예요 지금? 네 뭐 중세때니까 아무래도 이탈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와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당시에 기록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인구 대비 이제 뭐 살인이 얼마나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사실 살인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뭐 뉴스에서는 많이 보지만 일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크게 보도가 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거기도 하죠 근데 옛날에는 좀 기분 나쁘면 뭐 하거나 무슨 뭐 영주나 이런 사람들이 뭐 그냥 하거나 50% 와 그런 일들이 흔했었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폭력이 많이 감소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20세기가 워낙 그 밑에 뭉쳐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그러게요 이제 오른쪽 그림은 약간 각도는 다르지만 이제 어떤 거냐면 지역별로 세계 전체에 지역별 연간 전쟁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네 지금 1947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워낙 1, 2차 세계대전이 큰 이벤트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피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물론 이제 중간에 오르락내리락은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점점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줄었다 전쟁의 강도나 수준은 지금 많이 줄고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1947년에서 한 6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지금 동아시아, 남아시아,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호주 포함한 호주 뉴질랜드 지역에서의 전쟁 사망자 수가 어마어마하네요 거기에 한국도 일조를 했겠군요 지금 1950년에 확 올라간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베트남 전쟁도 물론 지금 70년대에도 확 올라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메시지는 객관적으로 봐서는 인류 역사가 이렇게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친절함, 남에게 나이스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증거는 사실 별로 없는 거라는 걸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이런 폭력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겠네요 오늘의 주제하고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어쨌든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자들이 하는 거를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옛날에 비해서 어떻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그동안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 지금 현재의 도덕적 상황을 또 같이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연도별로 이렇게 쭉 매년 진행되는 서베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서베이들을 추출을 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졌을 때 오늘날 이 나라의 전반적인 도덕적 가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아 좋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부터 아주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시면은 그래프가 거의 평평하게 가네요 이제 중요한 변화라고 할까라고 하는 건 그냥 그저 그렇다 하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2000년대 중간에 뒤집어졌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트렌드가 약간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의 도덕적 상황에 대한 평가는 거의 20년 동안 별로 바뀐 게 없더라라는 것이고요 근데 또 과거를 되짚어보라 그러면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서베이 안에 과거에 대한 질문도 들어있는 서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다 나빠졌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 대한 대답은 그냥 늘 그냥 평탄하게 네 그렇다는 거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럼 어디서 나빠진 거죠 도대체?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존중받고 사셨습니까? 그건 어제가 어느 어떤 날이냐에 대한 너무 달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종일 리스펙트를 받으면서 살았느냐 그러니까 뭔가 무시받거나 이런 일이 없었느냐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것도 역시 다른 시점에 다른 서베인데 거의 똑같은 거예요 한 90%는 별일 없었는데 괜찮았는데 그리고 10%는 나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런 거죠 아 그래도 참 좋네요 이렇게 그래도 한 90%는 아 좀 미국이긴 합니다 뭐 우리는 이렇게 일관되게 조사를 한 자료가 없어서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뭐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비슷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높이는 다를 수 있어도 구체적인 높이는 다를 수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평탄하게 나왔을 거라는 그렇죠 예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리스펙트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비슷하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남을 도와주는 편이냐 아니면 자기만 신경 쓰고 남 신경 안 쓰냐 이기적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역시 거의 별 차이가 없는 대답 뭐 비슷비슷하게 물론 도와준다는 사람의 비중이 그렇게 뭐 그렇죠 도와준다는 비중이랑 자기만 생각한다는 게 비등비등하게 가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연도별로 그렇게 무슨 트렌드를 보이는 식으로 바뀌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분석을 한 게 미국에서 진행되는 연도별 설문 다 합쳐서 이제 104개 설문을 해보고 해외에서 미국 바깥의 나라에서의 설문도 한 33개 정도를 봤는데 별 차이 없더라 그래서 그때 그때는 꾸준히 비슷하게 답변하면서 그렇죠 과거에 대해서는 과거가 항상 도덕적으로 더 좋았다고 받아가는 컨실런시 이제 그걸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약간 좀 사이드로 이제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자기들 논문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논문인데 이게 경제학에서 항상 이제 실험 경제학 해가지고 우리 게임 이론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게임처럼 반응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경제학의 그 기본 전제는 자기를 이제 극대화하니까 이익을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보통 뭐 죄수의 고뇌랑 프리즈너스 딜렘마 게임 이게 그냥 자기 이익을 취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나쁜 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공재에 내가 얼마나 그거를 아무도 나에게 강요하지 않는데 내가 공공재에 얼마나 공헌을 하느냐 일단 만들어지면 모두에게 득이 되는 뭔가 좋은 거 이런 거에 얼마나 내가 기여를 할 생각이 있느냐 그런 류의 게임들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실험을 많이 해보는데 그런데 이거를 벌써 수십 년째 1950년대부터 이런 연구가 있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이 이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희한하게도 1956년부터 2017년까지 쭉 그 연구들을 다 메타 연구를 해봤더니 오히려 협력적으로 대답하는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점이 뭐냐면 1956년에서 2017년까지의 변화를 보니까 10%포인트 정도 옛날에 비해서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결과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게 실제 연구 결과인데요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연도별 악화비율을 계산했잖아요 그럼 계속 나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만약 그게 맞았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나빠져야 되냐 마이너스 10% 정도 나빠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답한 걸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근데 실제로는 봤더니 오히려 플러스 10%에 가깝게 협력적이다라고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는 뭐 변화가 아예 없던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도 보니까 늘 똑같아 그리고 뭔가 에비던스가 있으면 증거가 있으면 오히려 협력적으로 변화한 증거는 오히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결국은 사실은 아닌 것 같다 정말로 나빠진 건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나빠진 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진 건 아닌 것 같다 도덕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이 왜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 연구자라면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게다가 이게 심리학자가 쓴 논문이니까 왜 그렇게 오해하느냐에 대해서 왜 그럴까 왜 그런 환상현상이 생길까 여러 가지 가설을 생각을 먼저 해봤는데 설득력이 없는 가설 몇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대답할 때는 좀 비판적으로 좀 세상 다 엉망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 좀 쿨해 보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또 예를 들면 인종차별 같은 게 예전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느냐 여성 인권이 개선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꼭 좀 부정직하게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한 대답이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두 까기가 체질화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아 귀여워 뭐 착하다 착하다 이러고 잘해주다가 이제 어른이 되니까 뭐 에이 뭐 이렇게 돼서 또 옛날을 더 좋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성이 된 이유는 다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이 그렇다는 거죠 점점 더 옛날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과거가 좋았지 이런 분위기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표현도 있잖아요 올드 파인 데이스라는 네 네 네 그거에 영향을 받은 건가 그랬더니 정말 과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당히 최근에도 그런 불과 몇 년 전 이런 것도 계속 그게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아닌 것 같고 신세대를 특별히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요즘 애들이 문제야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 같이 나빠지고 있다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또 역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추가적인 두 개의 가설이 좀 더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는 편향된 노출인데요 원래 사람들이 좀 네거티브한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극적인 뉴스일수록 관심을 갖잖아요 아 참 선행을 기울였어 이거는 정말 웬간이 선행이 아니고서는 관심이 없는데 정말 역기적인 살인이 벌어졌다 이런 거는 그냥 뉴스를 막 타잖아요 며칠씩 가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가 또 그걸 잘 아니까 한 번 그런 게 나오면 계속 반복해서 그런 거를 중국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중국 사람 이상해 뭐 이런 거 나오면 사실은 인구가 십몇 억이나 되니까 그중에 극히 일부일 수 있는 얘기인데 계속 그 얘기만 나오고 그런 편향된 노출 때문에 이런 개념이 생겼다라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사람이 옛날에 좋은 기억은 좀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계속 기억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부정적인 옛날에 나쁜 일이 일어났던 이런 거는 자기 보호 기제가 있어서 심리학적인 설명이죠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페이딩 어펙트 바이어스라고 이분들은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혹시 그게 작용한 게 아니냐 근데 부정적인 기억일수록 더 빨리 잊어버렸으면 옛날이 좋았다고 답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나쁜 일이 많았는데 그때 나빴던 거는 잊어먹는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옛날은 좋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다들 친절했어 알고 보면 그때도 불친절한 사람한테 당하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그건 잊어먹고 그래서 옛날이 더 좋았다고 기억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가설이지만 그래도 좀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래서 이제 한 이 증거를 한 두 가지 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고요 지금 아까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까맣게 칠하는 게 평균입니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좋은 거라고 말이죠? 그렇죠 위로 갈수록 위로 위에 있을수록 도덕적 상태가 별로 나쁘지 않은 거를 말하는 거고요 아 지금 가운데가 선이 있는 게 0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0보다 위에 있으면 도덕적으로 좋은 거고 좋다고 느끼는 거고 아래에 있으면 나쁘다고 느끼는 건데 물론 이제 위치도 중요할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맨 왼쪽에 보면 그게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빠지고 있는 평균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두 개로 잘라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도 다 같이 나빠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애들이 더 나빠지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세 번째인데 그런데 맨 오른쪽 두 개는 뭐냐면 자기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국한에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지내는 게 꼭 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그래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자기 친구들 같은 세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아지는 쪽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지금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개가 지인 그룹인데 그렇죠? 지인 그룹 안에서도 두 개 중에서도 왼쪽에는 그냥 아는 기성세대 그다음에 오른쪽은 아는 신세대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거랑 네 번째 있는 게 비교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있는 거랑 다섯 번째 있는 게 비교가 되는데 두 번째 있는 거랑 네 번째 있는 거를 보면 그러면은 다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고 기성세대인데 내가 그냥 대중에 대해서 또는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비교했더니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성세대가 오히려 플러스고 그러니까 신세대에 대해서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대중적인 평가에 비해서는 내가 아는 신세대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내가 친하든 안 하든 간에 일반 대중에 대한 평가보다는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 편향 그러니까 노출 편향이 존재한다는 게 그의 증거 간접적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나빠진 게 없는데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굉장히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증거라고 부분적 증거가 아니냐라는 게 것이고요 두 번째가 더 재밌는데 두 번째가 재밌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더 옛날까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할 수 없는 과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섯 개가 있는데 중간 거가 내가 태어난 시기거든요 그 왼쪽은 내가 태어난 것보다 더 옛날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나빠지는 게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나빠지는 건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다 비슷하거든요 내가 태어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까지는 비슷하다가 내가 태어난 다음부터 세상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흥미롭죠 나한테만 왜 이래?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태어난 시점을 꼭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보면 이 말대로라면 세상이 그전에는 다 좋았다가 계속 좋았다가 내가 태어내는 순간부터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되게 여러 번 들었던 얘기가 제가 태어날 때 제1차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유가가 폭등하고 연탄값도 오르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도 들어갔고 태어난 이후로 점점 좋아졌는데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오히려 거꾸로 태어날 때까지는 별일 없다가 내가 타는 한 순간부터 점점 더 나아졌어요 질문이 도덕적인 질문이니까 사람들이 친절하냐 나이스하냐 이런 걸 지금 질문한 건데 그러니까 더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때부터는 사람들이 점점 도덕적으로 세상이 도덕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전에는 난 모르겠고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러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기억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로 봤을 때 이게 기억에서 나타나는 편향 아니냐라는 거를 상당히 좀 뒷받침하는 내 어린 시절에는 참 좋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기억도 안 나고 내 어린 시절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렸을 때 좋았던 기억만 좀 오래 남아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른 된 이후로 살아보니 세상 팍팍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관점이라는 게 좀 그런 거에 많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도덕의 수준이 다들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악화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보면 여기에 이제 심리학이 제대로 들어오네요 그렇죠 편향된 노출과 편향된 기억 때문에 그러면 사실 요즘 우리 계속 그런 얘기 하긴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매체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관심 분야에 집중돼서 우리가 노출이 되잖아요 저도 TV에서 그냥 뉴스 본 게 언젠지 마지막으로 기억도 안 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향성은 오히려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편향된 기억이야 사실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지만 이 편향된 노출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네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SNS가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정말 사람들의 어떤 성향과 결합해서 약간 그 보고 싶은 뉴스만 보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를 할 수 있구나 근데 또 좀 좋은 방향에서 낙관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비관적으로 저도 이제 평소에 아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사는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너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 세상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는 이제 끝났어 문화가 옛날 같지 않아 뭐 이성의 시대는 갔어 요즘 애들은 다 큰일 났어 나라의 미래는 이제 끝났어 이런 식의 얘기가 굉장히 흔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되게 비판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느낌은 좀 들어요 네네 그런데 실제는 안 그럴 수 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 한 명의 여성으로서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20세기 중반 이후에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편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생각하려고 네 이렇게 보니까 한 번은 더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